오늘의 메뉴가 뭐야? 언제 돼? 나 배고파 오늘의 메뉴가 뭐야? 오늘의 메뉴가 뭐야? 오늘의 메뉴가 뭐야? 조심해 기다려 언제든 조금만 계량이 나가지 내가 더 잘하겠다 그치 그럼 네 방에 할거고 잘하지 잘하는데? 형 이거 다 입은거 같아 한번 먹어봐 음 맛있다 응 맛있어? 신기하게 우리 백일이랑 방영례제랑 같네 그러게 요염?